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타이점에 나온 기사인데요. 중국 역대의 팔관왕, 허재대의 구리, 누가 더 강한가? 제목 기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 이게 역대 최강은 누군가, 세계 최강은 누군가, 한국의 역대 최강은 누군가. 늘 이게 술자리의 안주거리가 되기도 하고 바둑팬들에게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 내용이거든요. 중국에서 직접 나온 기사입니다. 14살 차이가 나는 두 기사예요. 중국을 대표하는 커재와 구리, 구리와 커재 두 기사의 얼굴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두 기사가 세계대회 우승 횟수가 8번으로 똑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누가 역대 최고의 기사인가? 라는 논쟁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역대 최강자라는 것은 바둑팬들의 뜨거운 논쟁거리죠. 먼저 두 기사의 프로필을 보자면 구리는 83년생, 1983년생이고요. 커재는 1997년생입니다. 두 기사가 14살 차이가 나는데 구리 구단이 이세돌 구단과 나이가 동갑이죠. 세계대회 우승 기록을 보면요. 구리는 세계대회 8번, 그리고 4번의 준우승, 3번의 4강 경력을 갖고 있고 커재 구단은 8번 우승 똑같습니다. 그리고 2번의 준우승, 6번의 4강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구리는 이미 1선에서 물러났죠. 어느 정도 현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커재는 아직도 중국랭킹 2위, 현역의 기사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커재 구단이 굉장히 하향세죠. 거기다가 리시앤하오에게 지금 랭킹 1위 자리도 뺏긴 데다가 최근에 신진서에게 너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커재 구단이 세계대회 한 번의 우승을 더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회의적이다. 뭐 이런 중국에서 이런 평이 나오고 있어요. 커재 구단이 한 번 더 우승을 한다면 세계대회 아홉 번 우승 중국 기사 중에 역대 최고가 되는 건데 쉽지 않다. 중국 바둑팬들을 위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전력 비교를 할 때 가장 궁금한 거 두 기사의 상대 전쟁이 궁금하잖아요. 야 이거 한번 보시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구리호와 커재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아홉 번의 대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만난 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전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일방적이죠. 커재 구단이 모두 이겼습니다. 무려 9대 0이라는 역대 흔적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의외죠. 두 기사가 물론 14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사실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렇게 밀리진 않거든요. 신진서와 이세돌 17살 차이 나지만 신진서와 이세돌은 6승 5패고요. 또 누가 했나요. 커재와 이세돌도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창호 구단하고 그 위에 기사들도 그랬던 것 같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 이 기간이라는 게 딱 보면 구리 구단이 이제 절정에서 계속 하향세예요. 구리 구단이 31살 때니까 계속 하향세를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반면에 커재는 완전히 세계대 우승하면서 랭킹 1위를 탈환했을 때부터 만났습니다. 시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그렇다고 해도 9대 0은 좀 놀랍긴 하네요.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우승을 차지한 시점을 보면 구리는 2016년부터 2015년 9년간 그리고 커재는 2015년부터 2020년간 5년간 그러니까 이 구리는 9년 동안 8번 우승을 차지했는데 커재는 5년 동안 8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커재가 굉장히 단기간에 세계대 우승을 여러 번 차지했습니다. 커재가 23살에 8관왕이 됐으니까 세계대회 8회 우승을 기록했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는 이세돌, 이창호 이창호고단은 모르겠지만 중국의 어떤 기사들하고 비교를 해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계대회 8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기사의 당시에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있는데 구리하면 역시 이세돌이죠. 두 기사가 양대산맥이었고 나이도 동갑이었습니다. 물론 세계대회 성적은 이세돌 구단이 무려 14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조금 우위에 있지만 상대 성적은 거의 비슷해요. 이세돌 구단 기준 25승 1무 23패 진짜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었죠. 반면에 커재 구단의 라이벌은 역시 박정환입니다. 무려 30번의 대결을 펼쳐서 박정환 구단 기준 16승 14패 기록을 세우고 있고 뭐 글쎄요. 이세돌과 박정환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면 구리는 이제 이창호 구단이 있었고요. 또 커재는 신진서라는 또 이런 신진 세력이 있었죠. 약간 시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세계대 8번 우승을 기록한 결승 상대도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천냐호의 창하호, 이창호, 박문효, 이세돌, 조안승, 허영호, 저울의양 이런 기사들과 결승전을 펼쳤고 커재 구단은 추진, 스웨, 이세돌, 터자시, 펑리야호, 안국현 그리고 신진서와 두 번의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뭐 결승전 상대로만 놓고 봐도 뭐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네요. 한국 기사들에게 많이 우승을 차지했고요. 커재 구단이 2019년도 신진서에게 승리를 거두고 바이딩벨을 우승했을 때의 현장 사진입니다. 사실 커재 구단은 이제 26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대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긴 해요. 그런데 커재 구단이 최근에 많이 밀리죠. 미시에나오, 신진서 그리고 최근에 대학도 진학하고 또 방송 출연 등 최근에 좀 내리막길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과연 커재 구단이 다시 한 번 세계대의 정상이 오를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커재와 구리 누가 더 강한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또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과연 한국의 역대 최고는 누구일까요?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 박정환 구단 또 지금의 신진서 구단까지 누가 역대 최고의 기사로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암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